안녕하세요. 당북대학교 4학년 박찬영입니다. 제 장점은 일단 슛이 장점이고요. 어렸을 때부터 농구 시작하면서부터 슛을 계속 던져서 거리 상관없이 장포도 던지시는 게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다치고 나서부터 바로 병원에 가서 재활을 시작해서 지금 몸 상태는 많이 올라와서 뛰는 데는 거의 지장이거든요.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부상에서 돌아가고 나서 게임을 많이 못 뛰었는데 예전만큼 일단 드라이브닝이 잘 안되고 하니까 슛 정확도를 최대한 많이 높여가지고 양동근 선수 일단은 정말 팀에 필요한 존재잖아요. 양동근 선수가 수비도 잘하고 이제 공격도 팀이 안될 때 딱 원할 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 게임을 적게 뛰는 많이 뛰든 이제 코치 선생님이나 감독 선생님이 원하는 지시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제가 장점이 이제 슛이니까 찬스가 나면 슛을 정확하게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